아 야 아 내가 하이지를 못한다고요 저기요 아 저기는 나보다 못해요 찐딴 새끼야 우리 맨날 눈길이한테 캐리당했었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눈길이가 누구에요? 나 그딴 새끼 모르는데 와 이새끼 아아 눈길이가 누구야 그 조파 새끼 아니야? 와 나 훈련소 갔다오면 나 잊어버릴놈이네 너는 국내 가면 이제 방송 못해 이 새끼야 사람들 누군지도 몰라 왜냐 우리 국내 갔다하면 급식들이 죄다 아프리카로 유입돼 급식들은 스타를 해 이 새끼야 야 어쨌든 아니 어떻게 할 건데 내용이 뭔데요 내용이 우리 다섯 명 일단은 찐따들 다섯 명 일단 모아보자 잠시만 이거 잠시 야 흥민이 아이디 내가 불러도 돼가 내가 초대해줄래? 알았어 내가 또 철구 따까리니까 뭐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며칠쎄 주세요 음... 자 이거입니다 적어놨어요 뭐야 야 애들아 일단 초반에는 좆바끼리 하는게 재밌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안걸릴 것 같으면 알아서 이제 눈길이 부릅해 어 그게 맞아 처음부터 눈길이는 재미없어 안 된다는데? 어 그거 맞다는데? 야 흥민아 대문자로 써야되나? 어 대문자로 써야돼 해봐 잠깐만 또 한 명 누구있어 할사람 할사람 누구있지? 고성희 형 고성희 형 요새 하이자 하던데 그 새끼 지금 뭐 친구가 군대 그거 이제 간다고 뭐 술먹으러 갔는데? 어 나발이 하이자 한다고? 아니 없어 없어 아니 지금 아니 야 흥민이 아... 잠시만요 매니저님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나 잠시만요 백수 형 미안해 다시 들어와 잠시만 잠시만 야 흥민이 아프리카 아이디 불러봐봐 나도 나도 매니저 줘 나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곰해줄게 벙을이나 먹어 이 미친새끼야 아 야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들 양민아 매체에다가 다시 불러봐봐 매체 아니 근데 저기요 마이크 좀 이상하죠? 당신거요? 아니 당신거요 내건 좀 멀쩡하구요 아 왜냐면 스테레오 때문에 제가 캔마이크로 설정해놨어요 왜 크세요 작으세요 좀 줄여드릴게요 아니 소리 지르면 지지직거리는데요 아 그러면 좀 줄여드릴게요 예 넵 이제 좀 됐나요? 예 어 네 알겠습니다 흥민아 어 여유 좋네 어 똑같은데? 이거 맞는데? 다시 해봐 밑에 준걸로 흥민아 하이자 잘해? 아 기누다 까지 있으면 존나 없겠겠다 이거 흥민아 기누다 씨발 어 기누다 아까 내방이 왔었는데 어! 어 전해봐 전해봐 기누다에서 흥민아 야 진짜 설거지 진짜 설거지새끼를 다 말았고 해보자 자 한번 보내볼게 보내볼게 어 보내보내봐 개힐파티가자 아 근데 기누다 이거 까지도 않았을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이린이 없으면 안되는데 시간 존나 걸리는데 어 물어봐 물어봐 흥민아 들리시나요 통화소리? 어 들립니다 여보세요? 어 어 뭐야 기호 선생님 뭐하세요? 나 바뀔는데 아 예 왜 아니 철구형이랑 같이 하이자 할라 그랬는데 안되겠네요 시기가 시기만큼 안되겠네요 안녕히계세요 흥민이라 해 흥민이다 어 이미 했어요 수고하세요 아 수고 네 안된다네요 야 그럼 누구있어 아씨 하이자 하는 사람 누구 좀 재밌는 새끼 없나? 그래도 오늘 아 여자 야 하이자 하는 사람 여자가 없나 여자 하이자 하는 사람 좀 있을텐데 야 이 새끼야 여보세요? 뭐 이 새끼야 아니 준비를 하고 캐야지 그런거는 나도 아까 나도 막 오 이제 수차 할라 그랬는데 어 비스코도 빨리 초대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야 들린다 들리십니까 형님? 어 들려 형민아 울리는 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형님 어 없어 야야야 너 아는 여자 없냐? 아이즈하는 사람 중에? 아는 여자요? 응 아이즈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 양파? 바나냥님이요 아 나 씨발 너 뒤질래? 아 왜 욕을 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여자 말고 남자 말고 여자 아 실수하시네 형님 아 뭐 아 실수한건가? 아 다나냥 죄송합니다 아 다나냥 물어봐 다나냥 있어? 하이즈를 해? 아니 지금 방송중이신데 솔직히 말할게 형님 별로 안치네요 아 너랑 안치네? 형님이 가셔야 돼요 아 아니 아프리카 대통령이 이럴때 나서줘야지 뭐하는겁니까? 어 아 뭔 개선이세요 방글로서 그냥 뭐죠 바나나님 아 한번 재밌긴 한데 아 아쉽다 양팡이 하이즈하지 않나? 팡이? 어? 양팡? 어 양팡콜 내가 갔다올게 내가 갔다올게 어 니가 갔다와봐 아니 방송 안하네 어 방송 안하고있어 근데 아아 아 시기가 안 좋네 그래 그러니까 준비좀 하세요 철구님 아니 뭘 방송기고 해야지 이 새끼야 이런거는 아 아 저거 방송매니저를 이런 섭외하는 사람 매니저를 어? 어 근데 철구님 오랜만에 보이고 진짜 원숭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요새 제가 게임 방송 존나많이 하는데 원숭이랑 똑같이 생겼네 니 얼굴이라 생각해 이 새끼야 니가 무혜정 있으니까 잘생겨보이는거지 너 이 새끼야 비글쥬 들어와서 너 그냥 개 오고 그냥 개 오고 그냥 쓰레기 면상이야 이 새끼야 아니 마음갈로다가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비글쥬 혹시 운전기사라도 자리에 남을것 같습니다 아 아 왜왜왜왜 웬툰 왜 왜 안좋아? 힘들어? 흥냥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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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게 안좋아 왜 은호가 들어와서 니 입지가 좀 없어졌어? 아 아니 아니 그런건 아닌데 아 아 봉준이왔다고? 봉준아 야 봉준아 야 봉준아 갔다 잠시만 무슨소리야 봉준이형이 가자 방송 전아 야 봉준이 왔다 아 그렇게 죽어 오고 있었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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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마 야 김봉준 씨바 존나봇다 이주 아니 웨깨 저 장만을 아! 저 새끼 못돼! 저 새끼 하는 거 봤는데 ㅈㄴ 못돼 저 새끼! 저 양반은 애일이 뭔지도 몰라 애일이 뭔지도 몰라 야야야 잠시만 기다려봐 아 이거 ㅈㄴ 개꿀 컨텐츠 있는데 그냥 다 불러 그냥 일단 연습 좀 다섯판 해보고 아프리카 지금 내가 볼 때는 유튜브 BJVS 아프리카 BJ 해가지고 대결 유튜브 BJ 누군데요? 형님 아니에요? 나는 아프리카 뼈 묻지 아니 태일형 엔터테인먼트 차렸더만 뭐 느, 느 뭐시기 어 그 느, 느 엄마 느, 느 엄마 아니 그거 맞냐 진짜야 그거야? 아니 뭐 왜 신부하던데 거기? 아 진짜야? 아니 엔터가 그거 엔터야? 야 근데 태일형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철구형 영정당했을때 철구형 홍구 신태일형 같이 맨날 볼링치러 다녔었는데 너 몇 번 안쳤는데 어디다 칠한 척이야 이 새키야 저 새키 그냥 인원수 안 맞아서 함승병 부른거 가지고 이 새키 뭐 칠한 척하고 있어 저 새키야 맞아 홍구형 방송에서 너 몇 번 본적 없어 같이 하던데 죽고 참에 인원수 안 맞아서 아 칠하지도 않는데 괜히 불러가 인원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인천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 새키 불러가지고 왔는데 쥐가 뭐 진짜 아산에서 인천까지 20키로 달려왔는데 뭐? 막연한 배신찍전한테 구체적으로 씩새끼네 어 아니 봉준이형 이거 왔는데 디스코드로 초대해봐 내가 초대할 수 있나? 홍구야 너한테 아이디를 알려줄게 아 너 중간 안걸리겠다 얘들아 야 진짜 배신 때리지 말자 죽는다 우리는 가족이다 지금 여기 홍구야 디스코드 채팅창에 아이디 적었어 이거 니가 좀 초대 좀 해줘 야 봉준이 방송료 안켜 야 방송료 아니 저 형님 지금 존나 멘탈 안좋아요 왜 멘탈 뭐 어제 뭉개져가지고 아 근데 죽을때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내가 어제 어제 이후로 확실히 느꼈어 어? 민심이 X같아도 시청자수는 그대로야 단지 달라지는거는 별풍선이야 아 별풍선은 안쏘 수 있겠지만 시청자수는 안줄어 절대로 내가 확실히 느꼈어 왜? 아 근데 뭐냐 봉준이형이랑 오랜만에 게임하는거 아니야 형님? 스타 말고 응 존나 오랜만에 게임하는거지 소윤이가 어 야 소윤이가 하고 아 근데 봉준이 있잖아 김봉준 초대합니다 김봉준 초대합니다 김봉준 초대합니다 김봉준 김봉준 서윤이가 잠시 확실하자그랬어 야 봉준아 서윤이 어때 왜? 아 나 여기 껴도 되는거냐 아 나 막말로다 옛날 옛날 형수님 오셔야 되는건데 이거 껴도 되냐 이거 아니 왜 아무 사위도 아니라마 지금 어? 아 아무 사위도 아니라마 야 불러 야 소윤이 불러 소윤이 부르자 야 윤희가 확실히 하고싶다 그랬어? 아 김봉준씨 좀 로그인 좀 하세요 아 저 돼지새끼 존나 느리네 잠시만 아이디 들어와 있는데 어 누구 봉준이? 어 왔다왔다 봉준 봉준 왔다 아 억울어요 윤희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 봉준씨 잠시만 우리 네명 몰랐죠 네 아 일단 일단 여자 빨리 불러요 아니 근데 우리 집중이 없잖아요 한자리 한자리 야 단양 안한대 단양 안한대 얘들아 야 이 짱뚱어 새끼야 바로 바로 여자 불러요 빨리 아 근데 여자가 없어 지금 아니 그 누구야 파이님 어? 파이님? 아 바이와저도 하고 계시구나 아 좀 없나 여자 한 명 남았는데 한자리 한자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한자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여기 아 소윤이가 근데 어그로래 소윤이가 안 들어와 있어 지금 아니 방송 안하고 있네 아니 근데 여자끼면 여기서 좀 이상해 약간 그래 여기 막말로다가 여기 다 물소들이라가지고 법할대장들이라가지고 나박이형 낄깁시다 어때요 아이씨 나박이가 왜 뛰어 이 새끼야 아니 분위기 좋은데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왜 왜 왜 뭐 사이 안좋아요 아니 사이 그게 아니라 딱 지금 여자끼면 딱 죽겠고만 아 그래? 너 촌지 받았네 혹시 뭐 그런건 그게 아니야 여자 없어요? 야 그냥 일단 아 오지게 여자 여자 거리네 야 야야야 일단 네 명이서 가보자 네 명이서 오케이 어 네 야 하이즈 들어와 가보자 오케이 가봅시다 잠시만요 여러분 하이즈 켜 그러면 어 하이즈 켜 일단 우리 다 친초해 놔야지 하이즈 오케이 야 이거 잠시 이거 다 한 명이 한 명만 다 친초하면 되지 초대할 사람이 다 뭐 다 말 안하는 거 보니까 모르나 보네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 fluctu 하하하하 나 겁나 안 걸리겠네 어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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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나 스파트라이트 맞겠네 아니的话 아니 왜 시발 우리 킬 해보자 아 그래? 아니 우리 킬은 할 수 있어? 잠시만 나 해볼게 철구 형이 무시해가지고 받을려나 아 아까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하 자 한 명 맞춰드릴게요 제거 볼륨좀 높여주세요 제거 목소리 잘 안들리죠? 존나 잘 들려 아 예 몽준형 안넣어 아레스틴나 아레스틴나 제거 드디어 tim 킹오브킬로 가면 되지 근데 업데이트중이네 업데이트 다 하셨나요 혹시? 저는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화면은 너니머니에도 PC마리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스마트컵 킹오브킬로 가면 돼요? 킹오브킬로 가면 돼요? 킹오브킬로 가면 돼요? 킹오브킬로 가면 돼요? 소리 줄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들어가야 옵션 설정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아 이거 누가 구멍인지 딱 나오겠네 중요한거 나는 구멍아니야 저 이거 좀 잘해요 나도 잘해 아 어따 비교해 이 새끼야 킹오브킬로 하지마 킹오브킬로 하지마 킹오브킬로 나랑 비교하고 있냐 근데 여기서 봉준이형이 제일 못해 저희왕반은 게임에 재능이 없는 양반이야 그니까 조색이 존나 못해 그건 맞아 그 양반 잘하는 게임을 본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킹오브킬로 그니까 여러분들 다들 알잖아요 나같은 경우는 롤도 어느정도 하고 써덴도 어느정도 하고 내가 게임에 어느정도 재능이 있는데 주새끼 물도 못하지 써덴도 못하지 나도 못하지 다 못한다니까 자 설정 아니 사장님 아니 사장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좀 그런데 킹오브킬라서 말할 수가 없지 반박할 수가 없지 아니 형님 자존심 좀 살려주세요 아니 여기 강은호 끼면 안돼요 하하하하 아 강은호가 아 강은호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하하하하 야 야 야 봉준아 어? 야 흥민이가 강은호 존나 싫어하던데 무슨소리에요 정치하시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운전자리 없냐고 물어본거지 그냥 주중하다고 야 강은호 야 잠시만 폭혁 여 물어봐도 돼? 아아 아니 아니 뭐지 씨바 영장도 하나 왔는데 군대 얘기를 왜 해 이새끼야 아니 아니 그니까 물어보는 거야 비글즈 그 형 자리 와 빨리 군대로 꺼지야 하는거죠 너도 하자 이 미치새끼야 너도 너도 안가서 죽지마 너도 안가서 죽지마 죄남이 피디네 씨 어 내가 존남이 피디네 그러고 보니까 야 잠시만 야 내가 다 초대해줄게 야 스팀 아이디 불러봐봐 한명씨 나 잠깐만 내 아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냐 아이디 부르면 되지 이 돌대가리 새끼야 불러 아 한명씩 불러 한명씩 형 나부터 할게 형 나부터 할게 K.H.M. 잠시만 어 아 이거 사람들한테 나가니까 디스코드 이거 채팅 볼 수 있지 아 어 거기서 하자 오 철국이 진화했는데 디스코드도 두고 야 이거 채팅 쳐봐 여기다 보내봐 나 이거야 형 친구 추가해줘 오케이 잠시만 에잇 어 뭐야 야 스팀 아이디 맞아? 스팀 아이디 맞아요 봉준 아이디는 안나오고 네 고맙습니다 아 나 맞아 나 맞아 스팀 아이디 스팀 아이디 스팀 아이디 스팀 아이디 스팀 아이디 스팀을 온라인 해놓으세요 온라인 안되면 그게 안뜰수도 있어요 온라인 나도 안되있네 그러니까 너 말이야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답답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를 빨리 좀 해봐 여보세요 어 안되는데 아니 게임 아이디를 써야되요 아니 스팀 아이디를 써야되네 스팀 아이디 어 됐어요 잠시만요 자 김봉준씨 친구 추가 예 갔습니다 다 친구 받으세요 김봉준씨 갈게요 예 잠시만요 이거 야 흥민아 추가 어떻게 받아? 이거 밑에 오른쪽 아 여기서도 낮있네 스팀 창 있잖아요 여기에 홍구야 스팀 아이디 다시 안되니꺼 친구 들어갔고 오른쪽 하단 시계 옆에 있잖아요 거기 스팀 모양 눌러가지고 친구 눌러요 오른쪽 이몽규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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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받았어 형 나 받았어 어 다 받았고 야 이몽규 니 아이디 안나와 이 새끼야 아 아 씨바 두새끼는 뭐 다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어 아니 안나와 빨리 좀 해봐 아니 이몽규짱 맞다니깐 아니 아이디가 이몽규짱이야 아야야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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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아이디 스팀 아이디 아 나 이 새끼 잘못 불러졌네 이 스트레이같은 새끼 안나와 스팀다 싶어서 키고 들어오네 까빡이 좀 키고 들어오세요 김봉준씨 아 빨리해 빨리 빨리해 야야야 안된다니까 이몽규 니거 아이디 안떠 너 온라인으로 해놨어? 와 굿나잇파티네 굿말굿돌이네 진짜 뭐하냐 너 그거 온라인으로 바꿔 온라인으로 바꿔 온라인으로 바꿔 온라인으로 바꿔 온라인으로 바꿔 아 거참 모를수도 있지 진짜 어 됐다 잠시만 야 진주바동규야 어 받았고 나 다 초대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 다 초대 오우 족경 존나 지능이 많이 늘었어 야 이 새끼야 너무나 우리 모든 게임 잘해 이 새끼야 아 일단 들어갈게 사이트 다 할 줄 아세요 근데 아 미친새끼네 저 아마추어새끼 딱 말할게 진짜 다섯판 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1등 해 진짜로 아 지랄하고 있는데 니가 골지야 이 새끼야 미친새끼네 저거 야 스팀 다 안들어왔어 지금 어 형 아이디 들어와있어요 야 뭐야 봉준이밖에 없어 지금 철구형 다시 초대해봐 철구형 다시 아 나 이 새끼 뭐냐 이거 야 하이트 들어와 빨리 형님 닉네임이 뭔데요 스팀 이거 이거 뭐에요 형님 야 봉준이밖에 안 들어와있어 아 아 형이 형 닉네임 아이디 뭔데요 추가 뭘 친구 스팀 아이디가 뭔데요 아 나 아까 진짜 보내줬잖아 아니 진짜 폭탄으로 와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존나 진짜 미친새끼들이 존나 맞네 아니 이걸 친구 추가를 왜 못받아 아 나 이 새끼들 안 걸리네 진짜 아 와 이래서 여러분들 학벌이 중요합니다 아 여기 학벌 뭔데요 형님 홍보산대라고 나온데요 이 씨마 다행인거야 진짜 아 대학생이잖아 아 맞네 아 저 형님 대학 그거네 야 다이치 줘봐 홍보도 안 들어와있고 잠시만 아니 초대해요 여기 테라닌가요 초대해 니가 안 들어와있는데 어떻게 초대를 해 내 아이디 맞아 내가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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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아이디 뭐예요 야 자 뿔왕이 너부터 야 다시 춘추한다 스팀 받어 오케이 네 너 스팀 아이디 다시 써 그러니까 했다니까 했다니까 그거 말했다니까 너 지금 킹오브더킬 하이즈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그니까 스팀 지금 침추가 안 들어온 것처럼 떠 일단 뿔왕이 너 디스코드에다가 스팀한테 다시 불러달라고 너 나는 침추 안 돼있어 오케이 스팀에다 침추 걸게요 아 스팀에다 침추 보내주세요 다시 해봐 다시 다시 스팀에다 침추가 나 나 이 새끼를 진짜 씨바 옆에 있었으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싶네 야 친구 추가했다 스팀 오케이 형님이 닭돌기죠? VSOCNK 그거 내꺼야 너 진출했어 아 야 홍구 너 진출한다 다시 불러봐 아 이거네 어 여기로 이거네 이거네 오케이 아 이거네 됐어 이몽규 이 개새끼야 온라인으로 바꾸라고 이케 충졸새끼야 뭐해 진짜 스트레스 존나 받네 진짜 됐어 됐어 그렇게 막 조아서 되냐 그 야 친구 추가 걸었어 홍구야 갔어? 아 잠깐만 어 뿔왕이 들어왔다 야 너만 들어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게임 바로 들어 어 홍규야 너 덕분에 살았다 심하다 패치 안되있어가지고 사실은 나갈까 침축이었거든 야 그룹받어 그룹받어 와 너 시간 끄는거 존나 좋았다 홍구야 고맙다 너 끝에 살았다 목숨 하나 벌었네 온라인인데 땡큐 베리 감사 친구 추가했다고 홍구야 빨리 받아 뭐해 홍구야 진짜 아이 좀 시발 좀 나 좀 숨 좀 쉬자 개새끼들아 아우 돌았다 와 와 나 홍구 덕분에 살았다 아우 나 시발 고맙네 고맙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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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이부터 지금 하이드 들어왔다 나 초져있거든 들어와봐 어 알겠습니다 하이드 들어갈게요 1분만 줘봐 1분만 아니 왜 안떠 형 들어갈게 어 들어와 이거 근데 화면 가려야되죠 저격하잖아요 저격 아이 저격해도 돼 우린 다섯명이기 때문에 저격해도 돼 아니 절구형 내가 형을 추가할게 아 나 이 새끼 아씨 진짜 극날받는 형 아이디 뭐야 빨리 형 아이디 뭐야 아 진짜 내꺼 이거 스티브 아이디 야 김봉준 그 다음에 흥민아 들어오라고 아이즈 어 알겠어요 어 어 나 치구했어 철구다 맞아 어 나 치구됐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아아 근데 뭐야 왜 북한으로 돼있어 아 빨리 들어와 개새끼야 북한이든 중국이든 빨리 들어오라고 알아서 받았어? 뭘 봐도 내가 조자하는데 들어오라 하이드 들어와 하이드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이거 설정이 나오고 있어야겠다 잠시만 야 이거 마이크 마이크 들리는거 딴 사람들 마이크 들리는거 어떻게 하지? 얘들아 이거 딴 사람들이 이제 막 들리게 하는거 마이크 게임오디오 음성채팅 겸 이거 게임소리 줄일라며 봉준이 아이디 까먹었다고? 야이 개새끼야 나 들어왔어 형 죄송합니다 여기 빨리 들어갈게 야이 김봉준 개 문에 가리 새끼야 하하하하 아 나 진짜 이 새끼를 단체로 한 명 두 명 번갈아가면서 존나 때리고 싶어 잠시만요 형이 형 형아 형아 어 나 부여? 저 게임 접속했어요 저도 아 저게 존나 느리네 봉준이 형 아니 김봉준씨 빨리 빨리 좀 합시다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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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봐 형아 어 기다려봐 여보세요 잠시만요 자동력 어딨어 하하하하 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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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애간장 태우는거 존나 귀엽네 형아 형아 거리네 아 정확으로 형아 형아 하니까 개징그럽네 근데 됐지 여기 게임시장 누르면 되죠 네 명까지 같이 할 수 있나? 어 됐어? 다섯 명 다섯 명 어 있다 야 자 내가 초대할게요 아니 이거 이걸로 말할 필요 없잖아 우리 디스코드하는데 왜 이거 설정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재밌잖아 막 뒤지는 말 잠깐만 돼지 몇다른 소리 들으면 존나 재밌어 아니 형아 근데 그 내 초대 받았냐고 어 받았다고 이 새끼야 초대할거야 좀 따지고 기다려 이 새끼야 자 초대합니다 자 초대합니다 자 초대합니다 아니 근데 김봉준씨 죽으세요? 김봉준 들어오고 너 스팀 들어와 온거야 좀 아 잘 들어와 짜증나게 아주 저 선생님 들어와 있어요 어 나 지금 그 나 들어와 있다니까 나 초대해 너 이제 안 들어와 있어 홍구말이야 그리고 야 좀 그룹 좀 받아 그룹 초대 오케이 그룹 초대 어 오케이 잠만 시바 이거 어떻게 받은데 아 이걸로 받는거구나 어 들어왔다 그렇지 뿔왕이 들어왔네 흥민이 들어왔고 어 너 들어왔어 너가 제일 낫다 그래도 야 빨리 홍구 해 전나구 필 홍구 들어오라 아아 좀 빨리 좀 들어오라고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네 진짜 누나 들어와 이 돼지새끼야 빨리 들어와 들어왔 들어왔는데 어디 있는데 근데 어디서 보는데 아 나 이몽규짱 다시 한번 초대해주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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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철구영 형이 침추받아봐 내가 초대했어 진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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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아이디 아까 그거 아니야 니가 불러준거 어 아니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진짜 초대했는데 아니 아니 여기 있잖아 나 진짜 형님 초대를 다 보내신거 맞죠? 저 들어와있어요 지금 어 너는 들어와있어 지금 흥민이는 들어와있고 오케이 오케이 이몽균 너 밑에꺼 말고 DPGF 아 DPFG 그걸로 된거 아니야? 그거 침추해놨잖아 지금 아 그럼 그걸로 들어오라 아 아 어 나 밑에 이몽 뭐 짱 그거 안돼 그거 안떠 그거 아닌거야 그거는 스팀 아이디가 아니야 그건 니 야동사이 아 홍구야 좀 똑바로 해봐라 빨리 빨리 좀 하자 야 진짜 좀 제발 내 개베끼여 저 형님 로그인도 못하고있다던데 저 형님 로그인도 못하고있다던데 저 형님 아니 저 형님 지금 로그인 안돼가지고 지금 개빡신거 같은데 로그인했어요 형님 잠깐만 형 그럼 딱 진짜 1분만 가자 시간 나 그럼 딱 어 1분 1분 오케이 1분 1분 기다려줄 수 있어 오케이 1분 오케이 기다리자 기다리자 와 김봉준 회원가입중이라고? 와 아니 시바새끼야 형 나 짓좋았어 짓좋았어 형 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니 나 짓좋았어 받을게 받을게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흥분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어 흥분하지마 야 이 김봉준 깻잇 깻잇 거리니까 흥놈 박테리 야 홍구야 지금 빨리 들어오면 니가 봉준이 보다 어 좀 더 나아 빨리 들어와 알았어 빨리 들어와 와 나 심감이다 난 이 이 분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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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판하는 거 정말 이제 들어간다 어 들어와 말하지마 들어와 말하지마 들어와 근데 무비 안되는데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참만불실수있는데 빨리 들어와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접음속으로 키라고 어 김몽준 들어왔는데? 스팀 들어왔어 스팀 원래 들어가있어요 잠시 이게 형 나 잠깐만 형 형 나 다 들어왔어 나 다 들어왔어 잠깐만 이거 헬기 모양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 어 기다리면 돼 형 나 그 헬기 모양 이제 나 그 바로 찍게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야 이 중국 Ethereum 형들아 형아 들어왔어 형아 따라완대 형가가 영화로 지가 좋나보네 아 네네네 네 아 네 압니다 그거 들었어요 아 씨 경구총 아냐? 역장 나왔다 역장 아 씨바 역장 나왔어 아 역장 나왔다 씨바 아 이럴수가 뿅땅 진짜 역장 아니야? 아 씨바 현역인가 봐 진짜 거봐 형 왜? 너는 병무초에서 씨발 저녁 10시에 전하오냐 이 새끼야? 어 진짜네? 말도 안 돼 소리 하고 있어 야 빨리 들어와 어 형 들어왔어 들어왔어 형 형아 어디로 갈까? 자 김봉준 그룹 초대받아 네 아니라고 아니에요 게임 여기서 뭐 눌러야 돼요? 빨리 와 빨리 그룹 초대 해줘 받았어 나 그룹 초대 그룹 초대 받어 어 형아 나 들어왔어 형아 형아 어리네 씨바 그룹 초대 안 받았어 너 김봉준 아니 나 보이냐고 나 홍구라고 너 안 보여 지금 홍구야 너 제대로 들어 어 형 나 그거 뭐야 지금 준비 중이야 아아아아악 캐새끼부라 진짜 정당해져 오오 이거 들어온 거 맞아? 여기서 뭐 눌러야 돼요? 듀오 눌러야 돼요? 파이버스 눌러야 돼요? 파이버스 눌러야지 왜 형 나랑 똑같은 근데 접속중인데 형 게임중인데 나도 게임중이고 나간 후 다른 그룹에 조회가 나도 게임중이네 그러니까 나 들어와 있지 나 침추돼있잖아 그러게 그럼 형이 초대 잘못한거지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초대 잘못하기가 아니라 지금은 흥민이나 봉준이랑 다 봤는데 너만 지금 안 들어와 있다고 빨리 그 게임좀 하자 아 존나 안걸리네 이거 아 배꼬기 나이스 왈왈왈왈 나이스 배꼬기 감사드립니다 아 배포스는 잘 터진다 아 이런 존밭들 데리고 가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터 제대로 바뀌었네 고맙다 얘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와봐 홍기야 들어와라고 좀 이 새끼야 좀 제발 좀 들어와 제발 안 돼요 제발 들어오세요 제발 계속해서 형 진짜 못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야 잠깐 잠깐 야 됐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없애줄게 지금 당장 스팀 아이디 다시 받고 빌리던지 그렇게 그럼 다른 아이디를 진출할게 그게 더 빠를거 같애 여기 그거 접속 오류 걸리는거 스팀을 껐다 킥 다시 들어가봐요 그럼 아이야 하지마 하지 말고 아이디를 빌리던가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 스팀 아이디를 그래서 결제 빨리해 어 알겠지 그게 더 빨로 빨리 저 형님이 저 형님 너는 지금 뭐하냐 홍구야 아 어 잠깐만 홍구야 미안 미안해 야 이 개새끼야 빨리 들어오라고 누나와 누나 좀 와 이 새끼야 제발 누나 좀 오세요 야 이거 있잖아 제발 좀 나 파이브스에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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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나 나 다시 초대해봐 다시 초대해봐 진짜 있어 너가 안 들어왔는데 뭘 초대를 해 이 싹노무 새끼야 나 초대해줘 나 초대해줘 니가 없는데 초대를 어떻게 하냐고 아니 형 짭 아니 짭을 치는데 아 시발 진짜 막대가리들끼리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형 나 DPFGC3 다시 한 번만 초대해줘 아 D3 F G3 3 신추보냈으니까 승낙하세요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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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하세요 수락하세요 진짜로 이제 마지막 게임이다 만약에 이거 10분 안에 안되면 그냥 칼들고 찾아갈게 이 희발새끼들아 그냥 적당히 좀 해라 짬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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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형 나 초대해 나 침추되있다니까 진짜 침추되있으면 하이즈 드루라고 이 새끼야 하나 더 드라이 시 이거 답 없어 이거 게임 못해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만담조야 그냥 어 이거 그냥 그거네 디스코드 만담 만담 컨텐츠네 맞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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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네 형님 알겠습니다 여기기부 이거거든요 예 친구추가보냈어 친구추가보냈어 예 형님 잠시만요 예 존나 공손해졌네 근데 아들이니까 형아형아거리네 형님이 친구추가가 오셨나 형님 안하는데 KIMZ 아까 친구추가했습니다 형 이거맞아 형 내가 쭉찍으라고 해도 이거맞아? 형 너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아 B.S.C.O.R.K 형님 맞으시죠? 아니라 내 스팀 아이디는 이거입니다 아 진짜 아 주삼배 땡기네 너네때문에 태흥걸리겠다 형님 친구추가보냈어요 형님 좀 받아주시겠어요? 예 지금 받을게요 잠시만요 어 근데 철구형이 존나 멘탈 좋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잘하세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홍구도 들어온거죠 그러면 설마 홍구 안들어왔어? 아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오케이 김몽중 김몽중 그룹초대할게 그룹초대받아 하이즈 김몽중씨 아이디 들어오셨어요? 아 나 시작하자마자 그냥 장돌이로 봉준형 머리부터 깨고 시작해야겠다 그냥 와 존나들이네 최고 최고형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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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감옥 갈란다 어차피 군대가야되니까 2년 감옥갔다올게 아 무서워 아 진짜 빨리해라 온거야 진짜 신경을 태아시다 빨리 네 저희 김몽중씨 그룹초대했습니다 하이즈 들어오세요 네 쉬프트 탭 누르면 초대 날라온거 보이거든요 예 어 그거 받으면 되요 가자 렛츠고 너 안받았어 이 새끼야 지금 바른척하시면 빨리 똑바로 해 빨리 아 나 이 새끼를 진짜 자 어 뭐 떴는데 아 나한테 다시 보낸거구나 빨리 돌아오라고 자 너 아까 왜그래 홍구야 너 이불로 그러는거야 어? 아 나 이불로 그러는거면 말해 이 새끼야 내 시발 열시간 기다려줄게 말해 너 이불로 그러는거지 뭐야 왜 흘렸어 아이 시발 나 진짜 빨리 들어와 아 아까 침주고 말았다며 말았다며 이 새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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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나 진짜 침추가 이상한 애들이 많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시 초대해드릴께요 아시겠죠 잘 받으세요 아이디 뭐야 형 제가 초대할테니깐요 초대받으세요 네 어 됐다 어 됐다 천안가서 죽이기전에 진짜 어 철구형 들어와있다 오케이 고군조금 말할때 말을 들으라고 어 자 침추가 보냈어요 아 아시아로 들어가야돼 아시아로 아니 킬러 철구가 안들어 침추가 방금 보냈어요 킬러 철구가 침추가는게 아니라 이게 침추가 봐봐 디스코드 내 아이디 스팀 아이디에요 이거 서포터카이 고맙습니다 와 이거 게임할수있어요 근데 할수있는거 맞아요? 어 나도 몰라 와 시발 열판을 내도했겠다 지금 3집분뒤에 흥민이랑 나랑하고 있을거 같애 아니 형님 무슨말씀이세요 저 들어와있는데요 형님 너 그룹받어 들어와있으면 그룹초대 보냈어 그룹받으라고 아니 이거 아니 죄송한데 이거 우리 팀플로 하는거죠 서로 죽이는거 아니있죠? 어 팀플이지 팀플이죠 자 임홍규씨 UFC로 하고싶네 다 조정해보세요 임홍규씨 받았어요? 시빨새끼야 무슨 전기 터지는소리나 전기 흐르는소리나 아니 나 남친당했고 지금 게임소리 누구야 게임소리난다 어 잠시만요 이제 안나져 어 잠시만요 김몽준 들어왔어 김몽준 들어왔다 김몽준 들어왔다 네 저 들어왔습니다 김몽준 들어왔다 어 근데 이거 제대로 안뜨는데 아이디가 아니 이거 됐어 됐어 된거 맞아 김몽준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저 초대 좀 해주실래요 초대 들어 됐어요 초대 됐어요 어 초대 됐어요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봉 이거 그냥 가고 시청자 잡아놓고 봉지영길 하는거 아니고 저기 있잖아 저기 나 있잖아 홍구야 니 지금 화면에 나있어 방금치 V 자로 시작되면 그거 나야 그거 수락받어 어! 어! 받았어! 이야! 받았어! 씨발 받았어! 받았어? 어. 타입에 들어와! 이거 봉준형 아시아 서브로 오세요. 그거 아시아! 아시아 어떻게 바꾸는데? 철구형 초대 다시 한번 보내줘야 돼요. 아시아로 바꿔야 돼? 아니 아니 우리는 그대로 읽고 봉준형한테 다시 초대 보내줘야 돼요. 아시아로 바꿔야 돼? 아시아 바꿔봐. 이만큼 빨리 들어오고. 아 우리 형! 아시아로 바꿔! 왜? 나 마이크가 안들는데 사람들이. 너 들려! 아니 뭐 씨발 그냥 다섯명 다 모인거 자체가 씨발 그냥 하이지 일등찍인거 같네. 아 우리 KSP 순호형님 또 뵙게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뭐냐. 우리가 아시아 서버 있던데 아까 보니까. 아시아 렉 걸린다는데. 야 북미로 가래. 북미 어떻게 바꿔. 형님이 가서 초대해주세요 그러면. 어 북미 어떻게 바꿔 여러분들. 지여. 어 맞아. 순이 형님이. 어 북미 바꿨다 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따로 바꿔야되나? 어 됐다. 북미로 전화 됐어. 아 누가 자꾸 피카츄. 아 백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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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졌지 잠시만. 바꿔졌다. 다시 초대할게요. 형님 다시 초대해주세요. 자 들어. 야 홍구 들어와. 어 나 지금 로그인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자 초대했으니까. 자 흥민이 들어가있고. 김봉준도 그룹 초대받고. 오케이. 흥민아 이거. 형 그럼. 한국말로 어떻게 바꿔. 크핳하핳핳핳핳하핳핳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다섯시 방면에 보면 잉글리시라고 적혀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한국어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되요. 아니면 형이 그 형이 매니저를 집에 불러요. 일단 불러서 형이 무비스타 형님한테 도움을 좀 받아요. 아니 다섯시 어딨는데? 게임 처음 들어갈 때 있잖아요. 아니 형이 뭐 만졌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들어왔어. 지금 플레이만 누르면 돼. 아 그러면 그 뭐냐? 인터페이스가 안 보인다고? 아 됐어 꺼져. 다 알았어. 뭐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이몽규 빨리 들어와. 짜증나게 하려니까 진짜. 초대를 받을 시프트 템 눌러서 철구 형 그 V 그거 초대를 받으세요. Vs 그거. 게임 들어와서 시프트 템 누르면 쪽지 날라와 있잖아요. 초대. 그거 받아가지고 그 그룹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철구 형이 그 날려준 거. 이몽규 씨. 아 나 지금 그. KSP 순용님도 100개 고맙습니다. 이몽규 씨. 어 나 기다리기만 하면 돼 진짜. 사랑해요. 아 허름 돋는다 진짜. 와 홍규 진짜. 아니 한판 하고 있어. 나 그냥 기다릴게. 아 홍규 왜 그래 포기해. 그럼 우리 기다리는 우리가 뭐가 돼 빨리 좀 해봐. 어떻게 안 됐어? 할 줄 몰라? 아니 로딩 중이에요 로딩 중. 아 로딩 중이야? 그거 금방 될 텐데. 북미로 오세요 다들. 아니 누가 계속 고조판을 했냐고. 어? 북한에서 오셨어요? 고조판을 했냐고. 어? 북한에서 오셨어요? 고조판을 했냐고. 고조판을 했냐고. 지금 로딩이 긴거죠? 아니면 뭐. 지금 뭐 어떻게 된거에요? 아니 진짜 로딩만 하면 되는데 진주 됐잖아요 그쵸. 저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번에는. 그거 로딩 좀 걸리긴 해 홍규야. 좀 기다리면 돼. 들어왔어. 들어왔어. 진짜 들어왔어. 와 미안해요 진짜 형님들. 진짜 나 초대해줘. 그거. 어 철구형 그거. 봉준형이랑 홍규한테 초대 좀 다시 보내주세요 형님. 나 초대해줘. 나 초대해줘. 잠시만요. 그 그룹에 안 들어와있거든요. 그룹에만 들어와있어요. 이몽규씨 안 들어와있어요. 아니 이몽규씨 안 들어와있어요. 아 저 느낌 됐어. 백박 아시아 서버가 있다. 야 이거. 아 근데 초대하면 서버가 자동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안 들어와있어. 어 초대 누르면. 어 북미로 바꿔 홍규야. 아니 지금 북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지금 안 들어와있다고. 내가 잠시만. 야 홍구씨. 네. DPFGC3이 당신 아이디 맞죠? 스팀 아이디. 예? 네. 그냥 둘 중 하나 껴물자 그냥. 아니 근데 초대가 좀 많이 와. 아니 홍구씨 초대가 많이 오면은. 그 철구형 거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DPFGC. 아니 뒤에 뭐가 아이디가. 자 조용히 해보세요. 자 DPFGC3가 지금 나랑 친주돼있어. 맞지 얘들아. 딱 보이지? 친주돼있어. 근데 당신 지금 아이디가 여기. 하이즈에 안 들어왔다고 떠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이즈 아이디가 다른거야 지금. 예? DPFGC3가 지금 당신 하이즈 아이디가 맞습니까? 그 스팀 하이즈로 들어오신거 맞아요? 예예. 근데 왜 안떠요? 아아. 어 말씀하세요 형님. 아니 왜 하필. 왜 하필 하이즈로 정했어? 시발 이거 존나 안걸리네. 하이즈 들어오는게 이렇게 힘들어 온거야 진짜로? 어? 그냥 윷놀이 해 그냥. 존나 빡치네. 아아 나 스트레스 너무 많아. 진짜. 형님 저 초대받았습니다 형님. 아 그 뭐냐 홍구야. 그 KSP순님이라고 이거 뭐 하이즈하는 bg분인데. 그 그 도와준다고 하거든. 가면 그 좀. 어 그거. 보고 들어봐. 어? 봉준형 들어온거 같은데? 어 봉준형 나왔어. 근데 형님 왜 시빨곡했더냐? 봉준형. 야 다쳐. 일단. 우리끼리 한판 해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홍구야 설정하고 있어. 아 근데 봉준이형 왜 새빨갛게 떠요 이게? 느낌표로? 좋은거라고? 존나 돼지들만 뜨나보네. 야 이거 잘하자. 이거 돼지열 이거. 같이 뜬거 맞아요? 어. 같이 갑니다. 오케이. 야 일단 우리 만나는게 중요해. 다같이 만나야 돼. 아 오케이. 아니 그 자표 알죠? 어 자표합니다. 자표 알지. 바로바로 말해주자. 형님이. 형님이 통신병 출신이니까. 바로 통신날려주세요. 형님. 야 저세기 통신병이야? 어 통신병. 아 그렇구나. 아니 통신병 무슨 아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존나 유필이 통신병 뭐하시는거 아세요? 아니 근데 그 제일 쉽다는게 통신병 운전병이라서 그러는데요? 아 말같이도 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저 군부신바 저세기 진짜 씨바 물도물도 하는 새끼가. 아니. 이제 그 짧게 짧게 말합시다. 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우리 말계 세명 중에 한명이 멀리 떨어져있다. 숨고 대기 탓에 차 타고 갈 때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연락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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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좋다.